쪽 finn 전 사실 저도 이렇게 몸에 타투가 많다 보니까 일러스트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장소에 와 보는 거여서 처음 보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들이 많네요. 이건 어떤 의도일까.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멋있다. 눈가 딱 들어왔을 때 이 그림이 뭔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. 이 총과 뒤에 그 분위기의 양면성을 뭔가 표현하신 건가?